포스코 ICT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업체입니다. 포스코 ICT는 2024년 1월 1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0.17% 상승한 5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대비 약 14.2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2월 27일 79,6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3월 16일 6,03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4월 18일 7,49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2월 14일 27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포스코 IC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808.1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30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89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41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 12월 21일 가장 많은 9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3일 가장 많은 9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38%에서 약 5.8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2월 28일 약 6.9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6월 23일 약 1.4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8,668억 대비 약 81.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17억 원으로, 2016년 522억 대비 약 113.7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1%입니다. 순이익은 약 838억 원으로, 2016년 375억 대비 약 123.1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33%입니다. 포스코 IC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07.55배이며, 지난 2016년 23.4배에 비해 약 359.6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9.39배이며, 지난 2016년 2.34배에 비해 약 727.2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0.58%, ROE는 18.03%입니다. 포스코 ICT의 시가총액은 9조 15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72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17억 15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8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838억 2,85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4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 ICT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insight 관련된 공개 시계열ron inform 지사 유정 a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